수일 전에 홍콩의 여성분이 포메라니안 해양견에서 본인도 확진이 되고 포메라니안에서 검사를 했더니 약하게 양성이 나왔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것이 실제 반려견이 감염이 됐던 거거나 아니면 반려견을 껴안고 기침을 하니까 반려견의 표면에 환경오염된 바이러스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처음에는 예신이 나왔죠 추가적으로 WHO하고 조사를 해보고 여러 번 검사를 했더니 반려견에서 여러 번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반려견은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농도도 낮고 그래서 지금은 어제 나온 것은 최초로 코로나19가 사람으로부터 반려견으로 전파된 첫 사례다 라고 확인을 했고 반려견이나 반려묘,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반려견으로부터 인체 감염 우려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론은 예신에 의하면 WHO도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해서 격리가 되든 자가 격리가 되든 이 반려견도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확진자, 접촉자 격리하듯이 반려견도 격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반려견이 감염될 수 있고 반려견이 전염원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사례가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아래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에 관해서는 그쪽에서 관장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확진되는 인체 감염자는 질병관리본부가 담당을 하지만 반려동물 감염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감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지금 홍콩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발생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의지침을 좀 국민께 알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감시체계를 신고도 받고 감시체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동물한테는 증상이 없었던데 원래 동물에서 온 바이러스가 때문에 그럴까요? 뭐 알 수 없죠 이게 이제 궁합이라는 건데 지금 이게 박쥐에서 중간 매개숙주는 천상갑인지 뱀인지 모르지만 거쳐 사람으로 왔다고 지금 보는 것이 유력한 썰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수십 가지 중에 개나 가축에도 이미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는 다른 거죠 복막염이나 이런 걸 일으키는 장념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기 때문에 이 궁합이 지금 코로나19와 이 반려견과 궁합이 안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궁합이 잘 맞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감염은 되지만 특별히 중증 증상을 안 나타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타협을 본 경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한 케이스니까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반려견 감염 사례가 있으면 아마 중증도 있을 수 있고 경증도 있을 수 있는데 뭐 한 사례 가지고 지금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체에서 반려동물로 반려견으로 종간 전파가 가능하다 인수공통 감염이다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 사례를 좀 더 수집해야 이것이 반려견에서 진짜 치명적인 건지 그냥 간단하게 무증상 지금 무증상 감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증상이 없었으니까 그걸로 지나갈지는 더 많은 사례를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